이거예요? 나 살쪘어? 안 쪘어 진짜 너 살쪘다 했잖아? 진짜로 살 살은 쏙 빠졌어 나 괜찮아 지금? 진짜로 저는요? 너 쪘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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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나 살쪘어? 진짜 하나도 안 쪘어 진짜로? 하나도 안 쪘어 그래? 나는 그래 좀 나온 것 같아 하나도 쪘어 하나도 쪘어 여러분 제가 진짜 처음에 할 때보다 웃기론 시작하거든요 왜 웃기론 쪘어? 근데 너는 약간 만든 거보다 좀 찐 게 나 응? 찐 게 나 진짜 찐 거 쪘다고 해서 좀 찐 게 나는 한 1kg, 2kg 야 1, 2kg는 쪘다고 말할 수가 없어 1, 2kg은 그냥 밥만 먹어도 찌는 게 1, 2kg야 나한테 지랄이야! 그런 맛이 되는 패족구만 너 지금 몇 킬로야? 저 지금 50... 이상이야? 되게 찌렸다 진짜로요 50 이상이요? 현서 씨는 지금 몇 킬로야? 왜? 아... 아콘트 더 커 응? 응? 아콘트 토크 아콘트 토크 여러분 긴급 컨텐츠 안 하겠습니다 찐 게 바꿀게요 아 뭐야 뭐하지? 찐 게 가져올게요 찐 게 가져올게요 뭐야 이거 할게요 찐 게 가져올게요 아니 이 맛있는 음식점 앞에서 왜 찐 게 가져와 아니 여러분들 왜 가져와? 안 가져올다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이어트 컨텐츠를 맞췄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삼겹살을 먹었잖아 2kg가 쪼쓰는 수도 있잖아 불씨에 현서진 씨 다이어트 점검하고요 아 다이어트 안 했어요 눈이 올라가도 된다고요? 현서 씨가 이거 왜 해? 아니 먹을 땐 먹는 건데 체중계를 왜 올리냐고요 다이어트에 다이어트 아 바퀴어줘 봐 옆에서 자꾸 이래로 어떻게 와 나 체중계 가져왔는데 깔끔하게 저만 할게요 10년대 프라이버스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컨텐츠 했잖아요 다이어트 컨텐츠 하고 한 번 다이어트 컨텐츠 하고 한 번 다이어트 컨텐츠 하고 한 70 한 2까지 했죠? 그래 안 썼네 네 무무개를 좋아하세요 무무개 공개 바로 해드릴게요 자 바로 준비합니다 아 다씨 아 진짜 아 진짜 아 얘 힘주자 제가 쪼졌어요 아니 기성님 이기셨어. Do you want a big and strong man? 깨는 사람 만들러! 박현서와 강진희 씨의 발씨름 대결을 하겠습니다. 준비! 시! 땅! 한 번 하면 안 돼요. 땅은 안 돼요. 시 땅은 안 돼요. 시 장으로 가. 시 장으로 가. 보세요? 보이세요? 시청자 2백 명 놀란 거. 그런 말 안 해. 이거 봐. 이거 봐. 아 좀 하나도. 와. 현수 언니 벌어. 벌어요. 무슨 소리야. 아니 저 오죽여. 불알았어요. 아 치겠나 진짜. 불알을 왜 말해. 너무 많이 물어보시니까. 국내들은 풀어들어야지. 진짜 그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. 아니 아니 아니. 제이요 제이요. 아 참. 아니 근데 아니에요. 왜왜왜. 아냐아냐. 가만있어. 딱 쳐있어. 나 살쪘어? 너 하나도 안 쳤어. 그래? 아 양쪽에서 진짜. 나하고 더 더운 안 지. 안 쳤어야 뭔데. 너 진짜. 더 먹어. 야. 너 진짜 다 박혀줬어. 왜? 강제이도 있네. 야 니네 손해가. 이거. 립밤 못 치고생기지 좀 마. 어. 사무실 화장실 립밤 존나 묻어있어 맨날. 너한테 물어 아니야. 화장실 문 앞에. 뭘 니네가 아니야. 립밤 바르고 니네 밖에 없는데. 틱트. 아 우리 아니야. 내 손에 묻혀. 아니 사무실 화장실이 묻어있다고 맨날. 아 진짜. 화장실 잘 안 가. 화장실을 왜 한 가지 옷 좀 안 써? 안 써. 증거래. 얘네가 대화를 하면 이런 식이야. 대화가 안 통해. 여러분들 제가 안 치했는데 자꾸 치했다 하니까. 응. 치한 척 한 번 해줄게요. 뭘 치한 척을 하는데. 아니 이게 완전 치하지 않아. 조금 치했는데 약간 객기부리는 상태야. 어 맞아. 그럼 계속 먹으면 이제 갓땜이야. 자 여러분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떡해. 아니 나는. 왜 이렇게 표현들 못해? 아니. 그러면 술 마셔. 알았어 알았어 술 먹자 술 먹자. 술 말아줘 술 말아줘 술 말아줘 술 말아줘. 술 말아줘. 술 얼마나 맛있을 건데. 오케이 술 마셔. 아이콘 빨리. 아이콘 빨리. 아이콘. 아이콘. 아이콘 너무 매워가지고. 아이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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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양쪽으로 치여가지고 별 지랄이 다 하고 있네. 아이콘. 왜 밥을 말하다고 봅니다. 아아 참 미치겠네. 말해 말해 말해. 아이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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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안 마시잖아요. 꼼수 꼼수 알죠. 저는 수박방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. 아이콘. 아이콘. 아니요. 정영이가 지금 왜 그러냐면 악플이 너무 심해요. 여기 여자한테 왜 이렇게 성적인 악플을 다 하세요. 왜 그래. 나 그렇게 갖고 싶어? 악플은 그냥. 개소리소리. 악플었는데 뭘 갖고 신기해. 좋아요 여러분. 여러분. 여러분 지금 핫토크 TV를 보시나요? 980. 아 980. 아 980.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제 그 십자가 한 번 봐주세요. 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? 왜 내 매력을 모르지? 한 번 안 써! 아 그건 알 거야! 내 매력을! 왜 몰라? 왜 몰라? 왜 몰라? 왜 몰라? 왜 몰라? 주작해. 아 진짜 봐. 그건 아닐 것 같아. 강대씨 시작! 감사합니다! 왜? 진보하지? 좋아 안 눌러도 되고 더는 그냥 더는 되고 안 받으세요. 마지막 10번. 자 전 얘기만 할게요. 저도 한 마디 할게요. KJ. 갑자기 크라이크 잘 Drag 가 다루 놀 UP 고구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